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존재는 기억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뭘 그렇게 남기고 싶어 해요. 그게 본능이죠. 그래서 이 인류가 이렇게 끝없이 끝없이 진화를 해왔어요. 자식을 남기고 싶어 하고 또 땅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사람 안에 이 홍익의 DNA가 있습니다. 기억이죠. 그 홍익의 기억을 다시 깨워내는 것이 바로 선도 수행이고 문화입니다.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정말 무궁무진한 사람이라는 걸 그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끝없이 끝없이 자기 내면에 집중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뭘 잘한 영혼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하늘은 나를 그런 정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늘이 나를 사랑으로 기억하는데 그 기억력을 훼손시키는 인간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빠지는 거예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그 주관자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어딘가에 쑥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력은 자꾸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에 있어야지 계속 그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로 계속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빛이 나요. 그러면 금방 찾아요. 금방 찾는데 내가 어딘가에 집착하고 내가 어딘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디다 가둬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날 가두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어디에 갇혀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못 찾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또 나와 인연이 있었던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말로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홀로 스스로 빛나는 영원한 생명체라는 걸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그 기억을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딱 회복하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렇게 마음을 그 충만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인성이 파괴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사건과 상황과 이 환경에 진정한 변화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원래 깨달은 존재였다라는 걸 내가 깨달은 존재이다라는 걸 그리고 기억합시다. 나의 가장 깊은 본능은 홍익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실체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한대로 느끼고 만나고 바라보고 함께할 수 있도록 수행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가깝게 끌어당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